뭐야 7분 뒤에 샤타포스야? 원래 예정대로였으면 방송 유튜브랑 또 이런 것쩐한 거 생각해가지고 좀 바꿔야겠다 이 생각 했었다가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 그래가지고 나 따로 뭐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또 돈은 320억은 있으니까 이거나 한번 쓸까요 이거나? 잠깐만 근데 이거 어디다 쓰지 320억 이거? 애매해 왜냐면 그냥 이거는 18성으로 쓰다가 사실 팔려고 했었거든 어 일요일 됐다 여러분들 이제 샤타포스 시작인가? 아 이거 이건 좀 별로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? 견장을 해볼까? 아이고 고맙습니다 청소년이야 고마워요 이거 아니 또 그냥 주신다네? 시청자분이 또 지원해 주셔가지고 시프수도 오늘 맛좀 볼까요 여러분들? 뭐라고요? 지금 잘 된다고? 야 이거 그냥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? 근데 애들 장난도 아니고 갑자기 뭐 이번에 최근에 일 터졌다고 갑자기 잘되고 이런 것도 웃기잖아요 한번 맞춰볼까? 할 건 해야지 이 생각은 봐 월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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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일단 13까지 스트레이트로 한번 가보자 오우! 야 원래 1억 7천 들어가! 와! 13에서 14den 가는게! 아! 이런! 아! 아!!! 아! 아! 아!!! 아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하하! 하랭! 제발 빨리 붙어줘 제발 도대체 얼마를 쓴거야 여기다가 누가 아까 잘된다며 어떨새끼야 아니 안 이상해요 나 당했어 파방해야 되나 좀 불안하다 나 오늘 눈이면 좀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아! 씨발 그만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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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먹어도 부지게 가자 아 제발 나이스 개이다 나이스 나이스 샵탑보스 성공 기가 막히고 일단 22cm 뛰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그건데 이거 흑태림맨인데 다시 견장 가보겠습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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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야 이거 파방할까? 아니 2.1% 확률로 터지는게 이게 말이 아니 여기서 10구성을 가면 10구성을 가면 10구성을 가면 10구성을 가면 오? 간다. 청룡 레시피 찾았습니다. 가자! 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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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간다! 다시 견작! 그냥 견작 갈까? 오케이! 다시! 오케이! 진정해! 진정하고! 오! 나이스! 가보자! 가보자! 할 수 있다! 오! 제발! 한 마운 더! 20수석 제발! 한 마운 더! 아! 20수석만 안 차가면! 아... 슬슬 불안하네. 100억 남았다, 이제. 아! 어? 근데 나 일단 에테르네 그거 있어가지고 살릴 순 있거든? 하샤타 개중망하니까... 새삼 문득 경매장탄이 적정 가격이라고 느껴지네. 여기 손... 스톱 스톱 스톱! 샤타 좀 즐겨볼까? 커버자! 망했어! 안 돼! 안 돼! 18세 멈출게요! 멈출게요! 아휴... 우리 그만 안 돼 멈출게 아..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아 18에 딱 멈추게 아.. 나이스! 나 여기까지 야 내가 가지고 있는 템들 좀 팔면은 견장 좀 해볼만 할텐데 이거 팔아가지고 견장 견장 한번 해보자 가보자 가보자 혹시 몰라 이걸로 20이로 갈 수도 있잖아 잠깐만 아까 템전 팔린거 같거든요 오케 데브팬 루커마도 팔렸어 돈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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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이 돈으로 22성 갈 수 있어 청료 너 할 수 있어 한걸음 한걸음은 아니지 세걸음 24 24 나이스! 오케이 1-24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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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번 안에 터지던가 20에서 붙던가 둘 중 하나야 아아 씨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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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아니 뭐 7% 아까 2% 이거 확률이 이게 이게 아아 모하나베트 팔렸다 하하하하하하 오케에에에에에에 이돈으면 청료 너 할 수 있어 지금 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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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알마 두개 팔렸어 청료 너 할 수 있어 한번 누를 수 있어 실력... 와 실리였어... 저요? 아 저... 이거 어디죠? 저... 저 엘리쉬움 서버인데요? 평소들은 주신다고 아이 괜찮습니다 아 안 받으... 괜찮습니다 이럴 텐데 제가... 주세요 제발! 주실 때까지 제로 추고 있겠습니다! 50억 기다리는 중! 50억 기다리는 중! 아앍아앍아앍아앍아앍 엘리쉬움 시켜차다여서 기다리는 중! 나이다! 돈이 나도! 가자!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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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하게 가슴은 뜨겁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들 쿨하게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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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! 구라게 가슴을 느꼈게 군우 공연 보호대 오늘 이방에 공연 복죽쇼 관람 비용입니다 그래도 나 하나 보냈어! 20위상 하나 보내가지고 손해는 아니지만 이득인 것 같은데? 다음 주 미라클이요? 아 근데 미라클은 좀.. 아 근데 뭐가 좀 아쉬운데? 오후에 다시 하라고? 내일 낮에 와가지고 보스 돌죠? 그래서 보스에서 뭐 먹어가지고 릴에 먹어가지고 그 돈으로 헤헤헤헤헤헤 들어가자! 이거 스타버스 공정위! 스타버스 그거 좀 검사 좀 해주세요! 아니 이퍼가 이게 말이 안 돼요!